박주인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매듭말 한 번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구대선이 정말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권교체를 바라보면서 이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은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옆에서 조력하는 그런 참모진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부정선거를 감시, 감독했던 그런 활약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시민이나 이런 자파에서의 전략, 전술가들이 1%로 이길 것을 세팅을 해놓은 것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이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걸어진 과정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런 불륜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발 대한민국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부정선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백신 패스나 백신 강제 접종이나 이런 생명권 신체를 위협하는 이런 활동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민심과 백성의 안위와는 안위는 돌보지 않아도 그 조작된 값으로만 뭔가를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런 나라에 살려면 그런 시대에 살려면 민심이 주권이고 민심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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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을 세웠지만 특히 박주현 변호사는 3월 5일 날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미 기표된 이재명 후보의 표를 4장 정도 발견하는 그런 현장을 실황 중개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소위 부정투표 부정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또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자들이 위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은 대통령의 사과성명과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항의 방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 방문들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3월 9일 날 6시부터 실시가 됐던 확진자 당일 투표 과정에서 그런 조작기술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가 돌아가지 못하는 데 큰 기여를 안 그런 아주 주인공이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동시에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일어날 수 없도록 4.15 총선 이후에 약 270만 표에 달하는 그런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런 소위 우편투표의 위조사례를 낱낱이 밝혀서 또한 이번 3구 대선 과정에서 선거조작기술자들이 우편투표를 이례적으로 손을 크게 대지 못한 물론 손을 댔지만 그런 일에도 박주현 변호사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역죄고 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실시됐던 거의 모든 공적인 선거는 철두철미하게 오염됐습니다. 물론 선관위 측은 지금도 관리부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 언론들이나 농객들은 선관위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관리부실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또 지식과 또 전문가의 식견이나 정거물들을 총종합할 때 4.15 총선은 물론이고 6월 13일 지방선거 3구 대선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과 상당한 규모의 당일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과정이 일어났고 두 번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고 3구 대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사악한 자들의 시도와 그리고 도전이 실패해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조금 열어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처 방안이나 또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그런 반응이나 또 언론 반응 등을 보면 4.15 총선 이후에 벌어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전개된 그런 우려한 상황이라는 것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력 언론들은 입을 닫고 방송사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농객들은 침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용농객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부정선거 언모론을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3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연합뉴스는 언모론 주창자로 A씨를 들었지만 A씨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공병호라고 봅니다. 장문의 기사를 실었고 바로 유튜브 언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매일경제의 여론부장을 담당하신 분은 그야말로 기명 칼럼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언모론자에 대한 공박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인맥과 관계망을 통해서 다시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라는 그런 시각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어보에 터전을 갖고 있는 자유 애국시민들은 누구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를 할 때 배웠던 그 원칙대로 투표는 공정하게 실시가 되고 그리고 개표는 공정하게 카운팅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도자를 선출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한 점 오염없이 행해지도록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선거 공정성을 간절하게 갈구하는 자유 애국시민들의 소망이자 바람이자 그리고 꿈일 것입니다. 저 역시 꼭 같은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거만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치러질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정치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들은 늘 조심할 것이고 그들은 늘 조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일반의 공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1948년 또에 재헌 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 수준에 맞지 않은 그 옷은 그 당시에 걸출하게 국제정세를 바라볼 수 있던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토대 위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80년의 역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앞으로 흑역사로 기롱될 것입니다. 상권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던 것은 그야말로 가짜 국회의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방 권력도 가짜 권력을 통해 수두룩하게 가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정선거를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야당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특히 사악함과 타협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사악하고 악한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싸움이 결코 녹록하게 진행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렬하게 정권교체라는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들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만은 이 땅에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좌위익을 떠나서 함께 힘을 뭉쳐서 이 땅에서 선거정이 부정선거의 척결과 공명선거의 확립이라는 그런 대의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고 요구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 성원과 지원과 그리고 갈채를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로운 그런 선거 공정한 선거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그 지도자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염원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만이 그야말로 훌륭한 나라이고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공정선거를 확립하는 그런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이라고 보시고 여당에게도 반성을 촉구하고 선관위 측에게도 반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선거사범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에게도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아주 큰 몫을 담당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대단히 소중하고 기중하고 어쩌면 우리 전부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더 이상 절실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임을 계속해서 알리고 주지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희 방송이 조금 숨통을 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마치는 그 이후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노란 딱지는 계속되고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방송들은 철도철미하게 봉쇄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마치 봄날에 만개한 꽃처럼 그렇게 활짝 펼쳐져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그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공익적인 사안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더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병호TV는 세상 분위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러다도 사심 없이 오로지 선거 정의를 높이 세우고 나라가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론을 펼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9시에 여러분 모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